안경렌즈의 스크래치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안경을 닦을 때 스크래치까지 없애지 못하면 여간 거슬리는 일이 아니다. 안경렌즈가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돕는 제품들이 있지만 렌즈는 잘 관리하지 못했다거나 어딘가에 긁혀서 스크래치가 나곤 한다.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안경렌즈의 스크래치가 나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편을 호소한다. 이렇게 스크래치나 얼룩이 생긴 안경을 원래의 깨끗한 상태로 되돌릴 방법이 있을까? 사실을 말하자면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시중에서 전용 제품을 찾아볼 수도 있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효과가 제법 좋다. 이번 글에서는 안경렌즈의 스크래치를 제거하는 방법 6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바로 따라해보자. 안경렌즈의 스크래치를 없애는 최고의 방법 안경의 수명을 늘리고 싶다면 안경에 맞게 잘 관리해야 한다. 특히 특수한 코팅이 된 렌즈라면 더 그렇다. 그러므로 오늘 소개할 방법을 따라하기 전에 렌즈의 소재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일부 경우에는 물과 물비누만으로 안경에 낀 더러운 얼룩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안경이 여전히 더럽다면 다음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안경을 새 안경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잘 적어둘 것 1. 베이킹소다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안경 스크래치를 제거하는 최고의 방법은 역시 베이킹소다를 이용하는 것이다. 친환경 청소용품인 베이킹소다는 렌즈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반짝이게 해준다. 활용법 용기에 베이킹소다를 약간 넣고 물로 적신다. 섞은 용액으로 렌즈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문지른다. 찬물로 씻어내고 천으로 닦는다. 가구 광택제 가구 광택제의 성분은 안경 렌즈도 깨끗하게 한다. 소량 사용했을 시 스크래치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활용법 가구 광택제를 약간 뿌린 천으로 렌즈를 문지른다. 깨끗해질 때까지 부드럽게 닦는다. 3. 치약치약의 또 다른 활용법 중 하나는 바로 안경 렌즈의 스크래치 제거이다. 치약에는 광을 내는 효과가 있어 지우기 어려운 먼지의 얼룩과 작은 스크래치를 제거할 수 있다. 활용법 렌즈의 양면에 치약을 약간 묻히고 잘 펴준다. 고르게 펴지면 2에서 3분 동안 천으로 닦는다. 남은 치약을 찬물로 씻어내고 잘 말린다. 주의, 연마 성분이 들지 않은 치약, 즉 미백을 위한 강력한 화학 성분이 들지 않은 치약을 사용한다. 4. 자동차 왁스 자동차 왁스 역시 안경 렌즈의 스크래치를 메꾸거나 줄이는 데한 제품이다. 가구 광택제와 마찬가지로 아주 적은 양만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사용법 자동차 왁스를 렌즈에 약간 묻힌 후 작은 원을 그리며 문지른다. 닦은 후 필요하다면 물로 씻어낸다. 겨자 가루와 식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겨자 가루와 백식초를 활용한 방법으로도 안경 렌즈를 관리할 수 있다. 렌즈의 얼룩을 제거하고 반짝이게 한다. 활용법 겨자 가루를 백식초에 게어서 걸쭉하게 만든다. 렌즈에 묻히고 면으로 된 천을 이용하여 부드러운 원을 그리며 문지른다.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잘 헹군다. 주의. 겨자가 눈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안경을 쓰기 전에 잘 헹궈야 한다. 6.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를 안경 세척에 사용하는 방법은 베이킹 소다와 비슷하다. 렌즈에 직접 사용하면 찌든 기름때를 제거하고 렌즈를 새 것처럼 만든다. 활용법 베이킹 파우더와 물로 걸쭉한 반죽을 만든다. 원을 그리며 잘 펴주고 헹군다. 마른 천으로 부드럽게 닦아준다. 러트 새 안경으로 바꾸기 전에 안경 스크래치를 없애는 팁은 여러 가지가 있다. 아직 시도해보지 않았다면 가장 눈길을 끄는 방법을 따라 해보자. 맞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